안녕하세요. 오늘은 주룩주룩 가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바람에 나무도 흔들리고 땅은 축축하게 젖어있는게 오늘도 집에서만 놀아야 할 것 같습니다. 창문에서는 빗방울들이 놀고 있는데 우리 나다린은 뭐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멈춰! 멈춰! 아니 지금 나다린 집안에서 킥보드 타고 있는거 실화입니까? 사실 이 킥보드는 새로 사서 흙이 묻어있지 않은 킥보드입니다. 킥보드 있는데 왜 또 샀냐구요? 사건은 이랬습니다. 킥보드 타러 가자! 우와! 어? 내 똥! 어? 진짜 누나가 어디가냐? 도전 맞았다! 그렇습니다. 항상 이 자리에 놔뒀던 킥보드가 없어진겁니다. 혹시나 해서 안까지 샅샅이 살펴봤지만 보이질 않더군요. 1층에 이렇게 잠금장치도 되어있고 CCTV까지 있는데 아니 어떤 강큰분께서 킥보드를 가져갔는지 정말 대단하십니다. 결국 우리 나다린 실망이 실망을 하며 다시 집으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킥보드를 새로 구매하게 됐는데 마침 1 플러스 1이라 얼떨결에 새 킥보드가 하나 더 생겼답니다. 제 기분도 모르고 나다린은 새로운 킥보드 득템에 신이 났습니다. 밖에 비가 와서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요. 그렇게 한참 동안 킥보드를 즐긴 나다린은 점심을 먹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나요? 바로 돼지 등뼈입니다. 감자탕 아시죠? 감자탕에 들어가는 뼈를 하얗게 끓여주면 나다린은 뼈를 발골해가며 정말 맛있게도 먹는답니다. 뼈야 갈라지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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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한번 갈라볼까? 응 진짜 갈라져 갈라져? 앞니가 있는데 어디로 갈려는거야? 옆니 옆니로?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앞니가 빠져서 없으니 옆니로 발골해내는 발골선생 최다린입니다. 이거 가져도 돼? 누나 이거 가져도 돼? 어 이거 가져도 된대 가져도 된대? 네 밥 맛있게 먹은 나린이다린이는 뭔가에 또 잔뜩 신이 났는데요. 나다린을 이렇게 들뜨게 만든 장난감은 바로 요일 장난감입니다. 평일에는 제가 너무 바빠서 많이 놀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주말에 몰아서 놀아주려고 준비한 장난감인데요. 이게 원래는 요일별로 놀 수 있는거라고 해요. 아쉽게도 금요일 장난감을 구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어디 한번 놀아 봅시다. 봐봐라 원래 친한 우리 원래 친한 우리 월요일날 가지고 노는거를 자 이건 친구랑 목걸이 만드는거 오 나리 나리 둘이 목걸이 하면 되겠다 그리고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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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어요? 화려하게 꾸미는 네일아트 오 이거 네일아트 수요일 수 어? 수 수 수는 뭐야? 수술 나오는 스티커 자풍기 오 이름을 다 붙여줬나봐 목 목 목매일까? 핫도그 아 핫도그도 만들어 먹을 수 있는거야? 근데 이거 진짜 진짜 진짜인거? 다리니 월요일 장난감이야? 됐다 봐 와 나리 다리니는 퍼즐이 나왔다 퍼즐 자 우리 나리 다리니 둘만의 우정 펜던트를 만들기 시작하는데요 예쁜 스티커도 붙이고 칼라젤로 색도 입혀가며 정성껏 만드는 나다린 완성 드디어 완성 나리 다리니 이제 우정의 펜던트를 합체해볼까? 합체 합체 오오 우와 예쁘다 귀여워 얘는 얘는 아아 엄마 알아 엄마 알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짠 합체 우정의 펜던트 오오 내다린 크로스 내다린 크로스 오오 정말 멋진 월요일 장난감이죠 너무 멋진 월요일 장난감을 보고나니 화요일 장난감도 기대가 되는데요 요일 장난감이라 조금 시시할 줄 알았는데 퀄리티가 대박입니다 스티커도 붙여주고 또 아 그것도 있어요 그 스티커도 오 아이스크림 año 와 아이스크림 오 젤레일로 그림도 그래요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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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peating OPEN 이쯤 되니, 수요일 장난감은 안 뜯어봐도 알겠습니다. 너무너무 재밌게, 뜨아. 빨리 뜯어줘, 달인아. 우와, 스티커 종류 엄청 많이 들어있어. 우와. 오, 여기 자판기, 자판기야, 이거 봐? 이걸 끼를. 오. 오. 뭐라고 쓰여있어? 새 꿀잼이야. 진짜 재밌나봐, 달인아. 해볼까? 넣어봐. 넣고, 옆에다 하나 더 넣어줄까, 우리? 됐어. 꿀까지만 끼워주고, 하나만 더 넣어주자. 자아. 오. 넣었어요? 이제 이거를 당겨주세요, 옆에를. 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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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살. 오,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오! 우와. 재재, 떼면. 우와. 예쁜 스티커. 이거 보니까 새우깡 먹고 싶어. 새우깡 먹고 싶어? 이날 새우깡 사 먹은 건 안 비밀. 우리, 목요일 것도 빨리 뜯어볼까요? 자, 아쉽다, 나린아. 너무 재밌어가지고. 드디어. 대만기 마지막. 어, 목요일. 목매 일깔 핫도그. 어? 이거 주방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이거 진짜 핫도그 만드는 건데? 그래서 저희는 주방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일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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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자, 먼저. 파케일 가루를. 두 컵. 너무 많이 파는 거 아니야? 뭐? 두 컵이야, 두 컵. 너무 많이 파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두 컵 파는 거 맞아요. 자. 이거 넣어줘, 부어줘, 나린이가. 한 컵. 한 컵. 수용. 됐어? 자, 계란은 엄마가 할게요. 어. 들어가지 않게. 자, 됐어. 여기 닫고. 예 easy. 같이 같이. 됐어? 완전 됐어? 됐을 거 같아. etten. 여기ź기를 만들었으면 들어갈 거예요. 손에다가 소시지를 두 개씩만 끼워주세요. 고창이. 먹을래? qualquercorre장? 그냥 먹어먹어气. 먹어주면 게임. 으이구 정말 못말리는 최다른입니다. 잘 섞은 이거를 부어주는거에요. 자, 쪼끄나면 안되지 그럼 핫도그가. 됐어. 이 정도면 되나? 이렇게 부어주고. 닫아. 닫아서. 닫아. 잠자레인지에 넣고. 그 다음에. 과연 정말 핫도그가 될까요? 냄새 좋아. 오 진짜? 먹어봐. 오오.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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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다린이. 오.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오오. 비록 반죽의 양을 잘 못맞춰서 모양이 이상하긴 하지만. 우리 나린이 다린이 정말 맛있게 잘도 먹습니다.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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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한참을 돌다가 저녁먹고 좀 쉬다보니 어느새 잠잘시간이 되었어요. 제가 무언가를 들고 나다린에게 가는데요. 뭐게? 좋텐데. 맞아. 아까 낮에 택배가 하나 왔는데 사실 요즘 나다린이 엄마와 떨어져 자는 연습을 하고 있거든요. 조금 무서워할 나린이 다린이를 위해 준비한 수면등이랍니다. 한 번 하면. 우와. 너무 예뻐. 오. 한 번 더. 나린아 너무 예쁘지? 오. 색깔이 환한다. 우와. 맞아. 맞아. 아하하. 나린아 얘 이름이 졸망이래. 졸망이. 졸망이랑 같이 자면 안 무섭겠지? 그치? 나린이도 이제 안 무섭겠지? 오케이. 그럼 우리. 잠잘로 고고. 잠잘로 고고. 알겠어. 하하하. 이렇게 나다린은 졸망이와 함께 행복한 꿈나라로 떠났는데요. 혹시 요즘 혼자 자는 연습 중인 분 계신가요? 조금 무섭다면 이렇게 나만의 친구와 함께 자는 것도 나쁘지 않답니다.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구독해주세요. 좌우. 안녕. Gestalt의 Ownersible Gifted. html